야, 사도를 구워? 어. 이거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너 백종원 선생님보다 요리 잘해? 아니, 마지막에 너도 맛있어서. 야, 너 한 번 더 구울게. 야, 너가 이렇게 습괴들고 후아피아 피씨가 되게 이상하다. 야, 나 하긴 해. 솔직히 근데 너희들이랑 같을 때는 너가 있으니까 안 하지. 나... 나쁘지 않아. 조금만 더 보자. 야, 고기 기름이 촬영되지면 맛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야, 그만해. 얘네 자꾸 싸워요.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얘네 자꾸 싸워요. 대상이야. 나 앞으로... 근데 나 뭐해? 너... 아니, 그러면 너가 스템을 한번 씻고 잘라주라. 선생님 밥, 밥 얼만큼 할까요? 밥이요? 밥, 밥, 물량. 아니, 고실고실하게 해주세요. 네. 아니, 승남박스는 어떤데? 여기, 여기 고실, 고슬백미 있어요, 선생님. 진짜? 네. 기름, 기름기가 있으니까. 이걸 물에 씻어? 이걸 원래 물에 씻는 건가? 이걸 물에 씻으라고? 응? 아니, 근데 스템을 물에 씻으면 어때? 아니, 스템을 기름기 빼려고 물에 씻는 거야, 친구들아. 제발. 이걸로 닦으면 안 돼? 이렇게? 응?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얘들아. 아니, 야, 그게 어려워? 스템을 물에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어려워? 아니, 물에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우리 진짜 못해, 근데. 손님, 물에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두 가지. 너한테 부탁했어. 자, 얘들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